와우 엉블리버블 대박 와 기름 탈탈 털어야 돼요 여전히 짱 조리 조리 여전히 포즈볼 포즈볼 소금 일단 이거 통째로 들고 뜯어먹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대박 대박 으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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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소스가 말 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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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위에 옆에 뼈는 자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목 마숨에 양파가 엄청 들어있어요 정말로도 먹고 싶어요 즉 다리와 뼈는 가수에 살어주고 음식을 먹었어요 아이마때문에 직선, 하다리, 하다리 진짜 많이 잘랐는데도 이 정도로 커요 제 얼굴만 하죠 이거는 통째로 먹어야지 맛있죠 —— 고추장 고추장 계란 고추장 계란 계란를 찍으러 고추장 계란 계란 양념이 더 좋아해요 양념이 더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양념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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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가 곰팡이 곰팡이 더 맛있게 곰팡이 want to ea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왕 돈가스는 이제 흔하니까 이제 대왕 탕수육을 만들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